아, 진짜 배고파 죽겠어요. 배추, 배추, 배추. 배추. 고추도 좀 넣고. 숙주도 좀 넣어야 돼, 숙주. 숙주. 버섯도 한 두 개 넣고. 그래, 이거야. 건두부도 넣어줍니다. 건두부. 야, 근데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. 이런 거 막 집에서 손쉽게 해 먹을 수 있게 딱 파네. 어, 미쳤다. 청정채도 넣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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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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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성격이 급해서... 후... 아... 육수가 모자른데? 고기도 다 넣어버려 후... 후... 와... 기가 막히네...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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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廉 Christ 아직은 아... 하... oraz 하고... 이것에게 좀 любим다.. 피? 겉에 다미에 씹는 거 확실하게 먹어요 너의 메뉴는 부위가 밑에 길어מע줍니다 엌신할 버터가 잘 안들어오더라도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죠 또 먹 note 그럼 왜 먹으면 더 맛있었고요 다 먹을 수 없는 자고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. 옛날에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했는데 건두고 음~~ 와우 와.. 닭다리 고춧가루 됐다. 음. 음. 아. 잘 먹었다